이곳은 관광객들의 필수 여행 코스죠. 먹거리, 볼거리 가득한 서귀포 메일올레 시장입니다. 여기 어디 시장 아닌가요, 여기? 아, 분명 이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갤러리가 왜 시장에 있는 거야. 맛있겠다.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네. 혹시 갤러리 알아, 갤러리? 네. 알어, 갤러리를? 네. 갤러리가 뭐게? 미술을 전시하는 곳이에요. 뭐라, 뭐라, 뭐라고? 미술을 전시하는 곳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알고 있어? 네. 그러면 이 시장에 갤러리가 있다는데 맞어? 네. 어디 있어? 어디 전부 가고 있는데. 저희도 마침 가고 있었는데 같이 가실래요? 진짜? 어디 있어, 가자, 가자. 안 내죠. 가자, 가자, 가자. 와, 무슨 시장에 갤러리가 있대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친구들이 리드했네요. 아이들을 따라간 곳은 어느 치과 건물. 외벽에는 전시 현수막만 걸려 있었는데요. 대체 갤러리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런데 지하에 이런 공간이 있었더라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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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이 없나, 정신이 없나. 아, 그럼 혹시 병원에 밑에 있는 거 보니까. 병원 원장님, 선생님. 네, 여기 운영하고 있는 고순철 작가입니다. 아, 재물이셨군요. 아니, 이 건물 지하에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네. 치과의사로 활동을 하고 오랫동안 하셨는데 좀 나이가 드시고 해서 어떤 문화나 이런 공간으로서 이렇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셨던 강성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 공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성립본미술협회라는 활동에서 하고 계신 작가분들 그리고 고순철, 오민수, 양현석 작가 3명이 같이 이렇게 공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협회에 있어서 그런지 접근성, 이렇게 좀 찾아가기가 좋을 것 같다는... 경고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강성현 선생은 치과 건물에 비어있는 지하 공간을 갤러리로 활용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리모델링을 거쳐 마침내 지난해 말에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잘 살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쳐버릴 법한 작은 갤러리였지만 사연을 알고 나니까 이곳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돈도 기중하고 그런데 이게 저하고 이제 이렇게 와서 같이 휴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아니 아니 얘들아! 이분 누구신데 꽃다발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에요! 박사 선생님이신가요? 선생님? 네! 박수!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죠! 이 공간이니까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죠. 어떤 그림인지 잠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생님. 수업시간 애들하고 연꽃 같은 걸 그리면서 꽃에만 너무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추운 겨울에 봤더니 또 이제 마른 연줄기를 보면서 이게 하나의 기호 같기도 하고 언어 같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삶의 어떤 얽히고 복잡한 이런 부분들과 같이 그걸 작품 이제 풀어내려고 해봤던 연작업이 가장 저에게 내차하게 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 만나는 소소한 자연과 풍경을 담아내는 강민영 작가. 소박하고 일상적인 그림 속에서 의미를 찾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네이크로바만 행운의 상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당본에도 서양에서는. 미술학원 선생님인 강민영 작가. 오늘은 그 제자들이 전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선생님 그림 보러 오니까 어때요 기분이? 선생님은 평상시에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단 저희를 가르치고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갤러리에 나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그림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좀 더 색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감동적인 그런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선생님 그림 그리는 과정부터 전시화하는 과정까지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갤러리 한쪽에서는 누군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림 실력이 범상치 않더라고요.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 그림을 배우러 보신 분은 아니신 것 같고 보니까 상당하시는데 혹시 설마 작가님? 아 네 이 그림을 그린 작가입니다. 아이고 제가 몰라뵙습니다. 경사를 했습니다. 역시 실력가답게 작가님이셨네요. 어머 이게 처음에 전 멀리서 봅니까 3D 그림인 줄 알았어요. 우와 아니 꽃인데 꽃도 있고 산도 있고 뭔가 자연 자연합니다. 어떤 그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주에 숲과 자연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중산간 지역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보았던 숲의 개인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재소환해서 작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숲은 되게 따뜻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깊숙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동식물에 삶과 죽음도 있고 그런 생과 사도 느끼고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숲의 이미지를 그리긴 하지만 밝고 어두운 이면의 경계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림이 되게 좀 입체적이면서도 뭔가 좀 살아있는 느낌도 들어요. 문혜란 작가의 작품 속 풍경들을 보면 기이함마저 느껴지는데요. 유년 시절에 느꼈던 밝음과 어둠이 혼재하는 곶자왈과 바다 속 풍경을 화폭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이 그림도 색다르죠? 작가님, 제 안목이 맞다면 이건 분명히 집입니다. 근데 집이 이렇게 빼곡히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집이라는 풍경이 제 그림의 소재고요. 현대에서 보면 집들이 너무나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새로운 풍경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유욕이라든지 욕심도 담겨 있고 또 자연에 대한 그런 파괴에 대한 경각심이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서귀포살이 20년 차 이주민인 이율류 작가는 그동안 주변을 관찰하면서 집과 마을이 커져가는 모습들을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은 작품들을 보면서 저도 제 일상을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요. 작가님들은 이번 전시가 어땠을까요? 저희 작가로서는 그림을 그려놓고 보여도 주고 싶고 같이 함께 소통하고 싶은데 이런 공간이 자꾸 있다 보면 저희도 또 좋은 작품으로 많은 관람객들과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옆에 친근하게 자리한 소통의 공간 갤러리. 서귀포시민들이 미술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봅니다. 시장 옆 갤러리 전시회 많이 보러 오세요. 시장 옆에 친근하게 자리한 소통의 공간을 그리기 바라봅니다. 시장 옆에 친근하게 자리한 소통의 공간을 그리기 바라봅니다. 시장 옆에 친근하게 자리한 소통의 공간을 그리기 바라봅니다.